에야, Compassion때문은? 선배 가기 전에, 이제 성들이랑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. MVP가 이제 되게 큰 영광인데 제가 잘해서 많았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뛰고 그래서 그렇게 구독을 좋게 봐주셔서 보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어 이제 결 총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 수비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플레이를 잘 못했는데 코리스 가드고는 의상이 되게 잘 풀어줘서 이제 그 형한테 거의 힘든 걸 맡기기로 한 게 팀의 플레이예요 이 대회말고도 대학 동아리가 엄청 많이 대회가 진행되어서 여러 대회를 나가봤는데 국집도 제공해주고 대회가 너무 체육관도 되게 좋아서 선수들이 정말 농구만 하기 되게 좋고 즐겁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